실제로 이제 브랜드 상품들 농심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제과 제빵 이런 쪽을 다 판매를 하는데 이게 수익률이 좀 낮아요. 마진이 적어요. 하나 판매를 했을 때 몇 십원 이런 정도밖에 남지가 않기 때문에. 그 정도밖에 안 남아요. 네. 그 마진을 점주랑 CU 그러니까 BGF 리테리랑 나눠가져야 되잖아요. 그래서 PB 상품은 근데 생각보다 도시락 이런 거 있잖아요.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이런 신선 상품들 신선 식품들이 마진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자소선한 면접 때 이런 마진율이 높은 상품을 기획을 한번 해보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PB 제품들을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마진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